어떻게 하는지? 쉬면서 책을 막 잡다하게 새벽까지 읽었는데 기독교 책, 불교 책, 소크라테스 막 섞여가지고 재미있는 게 이렇게 막 섞어서 읽어도요 다 이게 저한테 하나의 이야기라 다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막 소설책 몇 개를 막 이어서 보고 있는 느낌으로 재밌는데 이게 재미있을 수 있는 게 진짜 이거는 진짜 해본 분들이 한 얘기는 재밌어요 근데 저는요 지식으로 쓴 글은 못 봐요 보면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달까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써놓은 글은 그 사람의 영성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저랑 안 맞아요 이게 공명이 안 일어나요 오히려 그런 책은 어렵고 차라리 세상에서 어렵다고 해도 도를 아는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면 저는 그건 술술 읽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팩트를 가지고 설명만 달리 하는 거라 그게 재미있는 거고 근데 설명은 그럴싸한데 같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쓴 글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논리 논리 하나가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이렇게 풀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체험을 같은 어디 등산 다녀온 같은 산에 다녀온 사람이 뭐 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용어 잘 몰라도 무슨 감흥을 느꼈겠다 대충 알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제 입장이 그래요 아 이 양반은 어떤 그런 영적인 감흥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바로 그냥 알 수 있는데 전혀 안 느껴지고 머리로 정말 저는 책을 써야 돼서 씁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말만 이어지면요 참 이게 지식으로서는 또 참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고생해서 지식을 정리해 주니까 감사한데 대신에 이분 자체는 참 영혼이 메마르겠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자기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못 가본 데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머리가 더 좋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안 좋아요 미국 다녀왔어요 미국 다녀온 얘기만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IQ 막 400들이 모여서 미국은 가본 적은 없는데 미국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미국은 이렇게 살지 않을까 미국인은 이러지 않을까 그래도 가보면 다르겠죠 근데 제가 머리 안 좋아도 갔다 온 양반은 그냥 갔다 온 것만 본 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거기 안 그래요 그러면 끝이에요 IQ 400들이 화내겠죠 우리가 얼마나 머리를 써서 추측해 낸 건데 그걸 아니라고 그래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에도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참나 체험 하나 하신 게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밤새 머리 싸매고 시는 뭘까 참나는 뭘까 시공을 초월한 절대계는 어떤 걸까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더 정확한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정보가 지혜입니다 체험해 본 정보 지혜를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철학자의 길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과 체험을 통한 자명한 이해 체험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스승이 중요한데요 스승은 그걸 먼저 해 본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딱 보면 스승인지 아닌지 멘토인지 아닌지 알려면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진짜 사는지 봐야 되고 저 말하는 게 체험에서 나온 건지 지식으로 얻은 건지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도 어떤 브라만교의 성자들이 어떱니까 저 사람 성자입니까 이런 질문 받았을 때 가봐서 교리를 얘기 안 해요 가봐서 오래 지켜봤는데 그 사람이 탐진치가 있으면 엉터리고 탐진치가 없다면 그 사람 하는 말이 맞을 거다 그 사람이 어리석지 않고 탐욕을 절제하면서 분노도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구현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맞을 거다 그 사람이 브라만교라고 난 불교인데 브라만교를 갖고 와서 물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그 사람 인격을 보면 그 사람이 스승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진리를 체화한 사람이 있어야 진리의 전수가 또 가능해집니다 여기 와서 그냥 지식을 배우시려면 대학원을 가시고 어디 유명한 강사를 찾아가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죠 이 철학은요 그렇게 안 돼요 철학은 철학 지식은 얻으실 수 있죠 강사 찾아가서 잘 듣다 보면 지식만 얻은 분한테 들어도 철학자가 되고 싶으시면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소크라테스 당시에 소크라테스 당시에 이 양반이 소크라테스는 어떤 분이냐면 딱 하는 게 그냥 진리의 덕후죠 지혜를 사랑한 사람을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에서 그러면 지혜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덕후예요 완전히 오타쿠의 마음으로 그냥 뭐 어떤 것보다도 그걸 중시해서 소크라테스는요 저희처럼 나름의 학당을 운영하신 건데 그런데 그걸 길에서 어디서든지 현장에서 만나서 제자들하고 늘 사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사는데 삶 속에서 제자들이 배우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인생의 고비고비의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소크라테스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진리를 배우는 거죠 말로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말로도 하고 행으로도 보여주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안에서는 살아있는 진리죠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배워지니까 말로만 하는 거면요 강사도 말로만 하고 듣는 사람도 말로만 듣겠죠 강사도 이걸 누가 하겠냐고 말하고 듣는 사람도 선생님은 할까 모르겠다 하고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만 얻고 딱 끝나는 거예요 더 바라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철학은 그런 식으로 전수가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서도 철학은 똑같이 전수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소크라테스만이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디 공자학당에서도 소크라테스학당에서도 예수학당에서도 부처학당에서도 같이 살면서 삶 자체를 같이 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판단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배워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어떤 소피스트가 소피스트를 당시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우주까지 논하는 만물의 근원이 뭔지까지 논하는 위대한 철학자들로 당시 아테네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소크라테스는 개무시하죠 왜냐하면 제자들한테 그래요 쟤네들은 인간사를 왜 고민 안 하고 우주 만물의 본성만 자꾸 알려고 하느냐 인간사가 우수운 거냐 아니면 인간사를 다 알아서 그런 거냐 그리고 왜 쟤네들은 돈 받고 지식을 파냐 젊음과 지혜가 있는데 돈 받고 젊음을 팔면 매춘이고 돈 받고 지혜를 팔면 소피스트 쟤네들처럼 된다고 완전 이거예요 그래서 소피스트도 싫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돈을 안 받으니까 싫어요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소크라테스한테 충고하는 게 돈 받아라예요 제발 돈을 받아 왜 너는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 현명하지는 못한다 왜 네 값을 모르는 것 같다 돈 안 받고 준다 정보를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해요 이게 제자를 양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돈을 돈 받아서 내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보다 좋은 친구 하나 두는 게 더 좋다 나랑 진리를 논할 수 있는 좋은 친구 하나 두는 게 좋은데 돈 외에 어떤 것도 그걸 그러니까 돈 외에죠 돈을 포함한 어떤 것도 이 둘 사이를 방해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학당도 지는 회비 받으면서 왜 저런 소리를 하지?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원칙이 안 받고 더 전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 그게 장애가 되면 안 돼요 오래 묵은 체제하면 투자한 것도 많으면 이게 좀 서로 진정한 순수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여기 옆에서 계속 제자 하세요? 안 나가세요? 더 좋은 데 있다 여기다 투자한 게 너무 전재산을 박아서요 제가 못 나가요 못 빼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진짜 도가 좋아서 신나는 관계를 만들고 싶은 소크라테스 제목이 뭐죠? 소크라테스 회상록인가? 그 책을 보시면 제가 나중에 한 권 들고 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 책이 그 제자가 쓴 크세노폰이라는 제자가 쓴 건데 플라톤이 쓴 거랑 조금 관점이 다른데요 얼마 전에 저희 카페에도 누가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그 책이 소크라테스의 논어 같은 책이에요 플라톤이 쓴 것들은 어떤 주제에 의해서 한 편 한 편이 일정 주제 속에서 완성도 있는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소크라테스 언행록이에요 평소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셨다는 걸 쭉 친구와 제자 입장에서 쭉 써놓은 거예요 도반 입장에서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 나오면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읽으면요 진짜 이 사람은 진리 바예요 그냥 어디 진리 있다면 막 밥 먹고 가서 그거 배우는 그리고 얻은 거 있으면 제자들과 늘 공유해 가지고 계속 나누면서 더 키워가는 즐거움을 키워가는 그런데 보세요 공자님도 진리 빵게 논어 똑같죠 논어 첫 그림은 그거지 않습니까 혼자 공부하다가 배운 거를 혼자 익혀서 내 것으로 소화하면 기쁘지 아니한가 첫째 덕후에서 하면 첫째 두 번째 또 같은 덕후들이죠 유붕, 벗이 여기서 벗은 유붕에서 붕은 봉왕의 날개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스승의 제자들을 말해요 봉왕이 있으면 날개래요 즉 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깃털 그 봉왕의 깃털들을 비슷한 깃털을 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스승 밑에 배우는 제자들을 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도를 추구하는 동지들을 말하는 거죠 그 동지, 같은 덕후들, 같은 거 좋아하는 덕후들이 유붕이 멀리서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도를 나누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런데 남들이 이걸 몰라주고 인, 부지, 불헌 남이 몰라줘도 화가 안 나면 화는 나겠지만 남이 몰라주면 서운하겠지만 그런데 이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남이 몰라주고 화를 내도 신나서 할 정도 되면 군자다 군자는 완전히 진리의 덕후들을 말하는 거죠 소크라테스 때는 그런 양반들을 철학자라고 했는데 그 철학자 그룹에서 같이 공부하면 그런 덕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누가 이제 소피스트가 니네들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우리는 모여서 돈 안 받고 같이 진리 공유하면서 기뻐서 예전 성현들이 해놓은 그런 경전 뒤져가면서 서로 발췌해서 서로 그거 나누고 한다 소크라테스 어떻게 공부했는지 막 나오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보고 제자들이 배운 거는 이 사람은 진짜 말한 대로 살아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말한 대로 진짜 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 평소 말한 대로 살다 갔어요 그래서 오주감 제자가 마지막에 탈옥시켜 주겠다고 해도 탈옥시켜 주겠다고 해도 친구이자 제자가 네 말이 자명하면 나는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친구도 알죠 자명하면 하고 아니면 망가 그럼 자네 말이 나보다 내 생각보다 자명하다는 걸 입증해봐 입증을 못 해서 소크라테스 못 말립니다 죽겠다는 걸 못 말립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진리를 실현하는 걸 좋아하는 모임 이게 진정한 학당이죠 예수님 학당도요 예수님 학당도 예수님 이전에 이미 라삐 제도가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라삐를 제일 중시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라삐가 중하다 나라보다 라삐가 중하다 탈모드에 보면 나라가 망해도 라삐 하나가 살아 있으면 도가 다시 계승돼 가지고 나라가 선다고 돼 있어요 이 나라의 정신 철학을 알고 있는 사람은 라삐니까 가장 중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라삐 하나가 스승이 나오면 제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또 키우면서 라삐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행으로 못 하면 제자들이 떠납니다 행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제자들은 같이 이렇게 상의하고 스승 라삐가 인생사에 중요한 순간순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보고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논쟁하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자와 스승 그거 적어놓은 게 탈모드입니다 탈모드 보면요 신랄하게 서로 반박하고 반대하고 또 다른 라삐랑 이 라삐랑 의견 충돌나고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서 탈모드 보시다가 이렇게 막 서로 싸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탈모드를 공부한 사람한테도 라삐랑 같은 의견을 요구하지 않아요 너만의 의견을 내나 보라고 그래요 라삐 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배운다는 전통이 있어요 신랄하게 서로 까면서 배우는 전통 그러니까 성경에 막 라삐들이 와서 예수님 까는 것도 막 이런 불경한 놈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당시 전통이에요 신랄하게 서로 까고 같은 사항 가지고 넌 어떻게 생각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돌맞아 죽을 여성에 대해서도 라삐들끼리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옳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한테 물어본 거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겠냐 이런 게 그 당시 그냥 공부하는 기본 방법이에요 물어보고 반박하고 서로 하면서 심지어 어떤 라삐는 늘 자기랑 싸우던 라삐가 죽으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지혜를 늘리느냐 하고 한탄하고 누가 반박을 안 해주면 나는 어떻게 지혜를 얻느냐 그 당시 라삐 전통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라삐로 불렸어요 라삐 시호하고 다른 라삐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니고데모라는 라삐가 찾아와서 둘이 또 반박하고 싸우고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공부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다 철학 공부하는 거예요 토란이 모세 오경이 준대 구약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하신 거고 그런 토론 문화에 아주 익숙하시니까 돌아다니면서 성경에 보면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강의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회당이 있잖아요 유대교 회당이 있으면 안식일날은 이제 이렇게 구약 읽고 토론하고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유명한 라삐가 왔다 그러면 그 라삐를 이제 강사로 세워서 또 같이 얘기 듣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강의하고 다닌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라삐 혼자 안 다녀요 제자들이랑 같이 움직여요 얘기할수록 보면 우리 학당 노는 문화인데요 늘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제자가 바로 따라가죠 그게요 예수님이 신통해서 그랬나 보다 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문화예요 라삐가 그렇게 딱 제자로 삼으면 부모도 안 돌아보고 가야 돼요 전통이 그게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라고 엘리사는 엘리야 엘리사 다 최고의 신통력자들인데 예수님보다 더합니다 이 양반들은 신통력이 엘리사는 워낙 신통이 세서 심지어 엘리사는 엘리사 죽은 무덤에 시체를 던져두면 시체가 살아나와요 그 무덤에만 죽은 사람 나도 살아나온다는 정도로 신통이 있는 그런 엘리사도 원래 밥 깔고 있었는데 엘리야라는 스승이 너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인사하고 가면 안 될까요? 마인드가 글렀다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해요 가서 싹 다 팔고 정리하고 따릅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그거를 제자한테 쟁기질하는 제자한테 날 따르라 부모한테 고하고요 부모님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그게 당시 제자를 고르고 제자가 따르고 하는 문화예요 유대인들의 문화 그 정도로 공부하니까 도인들이 이어져 온 거죠 그런 도인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양이 안 차니까 다 깐 거지 바리새인들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늘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드물어요 그런 중에도 예수님한테 비판받은 거죠 예수님이 신랄하게 깐 것도 다 나름 또 그런 어떤 전통이에요 토론 문화 속에서 깐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라삐들과 다르게 내적 권위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른 라삐들과 같이 그렇게 토론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이 라삐들한테 되게 거슬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라삐들은 다 배우는 자세인데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은요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게 계속 있어요 예수님 말에는 예수님이 계속 밝히고 다니신 분이에요 겸손하고 막 이러신 게 아니라 어디 가서도 내가 인자인데 이러면 벌써 분위기 뭐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이 라삐가 토론을 해도 토론이 좀 약간 힘든 부분이 예수님이 내가 사람의 아들인데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의 아들을 말할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약을 조금만 봤으면 메시아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계속 밝히고 다니세요 제자들한테 말하지 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때 되게 불편한 거죠 메시아라고 하고 치고 나오면 불편하잖아요 다른 라삐들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꾸 도를 들게 된 게 듣다가 좋은 말씀인데 그냥 라삐로 말을 하면 좋은 말인데 듣다 보면 자기가 하느님하고 자기를 자꾸 동일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있지만 워낙 고레벨이 와서 만렙이 지돌하려니까 충돌이 났던 거지 그런 문화 자체는 이미 유대에도 다 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워낙 만렙 라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충돌이 났던 거죠 그런 것도 생각해 오신 재미있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당연히 그 당시 유대 전통 가지고 공부했을 거예요 라삐한테 가서 배우듯이 이런 거는요 책 중에 라삐 예수 이런 제목으로 나온 책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유대교 전통 속에서 예수의 삶을 잘 조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책들이 좀 조심스러운 거는 결론이 그러다 보면 유대교 찬양으로 가는 게 있어요 절대 유대교 찬양할 거면 예수님이 안 나왔죠 딱 중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문화는 분명히 맞습니다 원래 학당 문화가 다 그래요 여기서도 오셔서 제 지식만 전수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유튜브 강의만 들으셔도 되죠 지식만 전수 받으시려면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좀 더 바라고 오셨죠 좀 더 도를 닦고 싶으시죠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뒤로 뭔 짓 하고 다니는지 알 게 뭡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도 좋다고 배우시면 이거는 배우는 자세도 안 된 거죠 서로 그러니까 부처님도 스승이 탐진치 있나 꼭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게 그냥 가서 듣고만 있지 말고 너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확인해 봐라 이거죠 도는 이렇게 전수됩니다 그래서 진짜 도가 전수되려면 학당이 제가 주장하는 학당이 항상 전 세계 어디서나 도를 전수하기 최적의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 도량이었어요 부처님 때도 학당이죠 공자님 때도 학당이에요 그래서 이 소코라테스트 학당이고 예수님 때도 딱 학당이에요 전형적인 제자들과 함께 늘 먹고 마시면서 놀죠 늘 먹고 마시면서 뭔 얘기했겠어요? 오만 얘기를 했겠죠 인생사의 모든 얘기 거기서 배운다니까요 그런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예수님의 태도 거기서 이제 성경적인 거 하나님의 어떤 뜻이 구현되는 삶이 안 보이면 제자들은 떠났겠죠 이 양반은 전혀 삶하고 말하고 너무 안 맞네 그럼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공부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배웠다 소코라테스트 때도 그렇게 덕후들의 모임 공자님 때도 벗이 와서 이 도 얘기만 해도 그렇게 즐겁다 하게 그런 분들의 사귐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사귐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교회를 예수님이 만들어 놨잖아요 앞으로 교회를 만들어라 그럼 그 교회가 뭐냐 이렇게 멋진 건물, 교당 이런 게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그 덕후들의 모임이에요 니네 계속 동호회를 만들고 다녀라 전 세계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예수님이 이 훈도 되게 간단해요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키워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끝에 보면요 세계 만방에 가서 제자를 키워라 그럼 그게 어디냐면 곳곳에 가서 학당을 열으라는 거예요 학당을 열으라고 해야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교회 그러면 벌써 이미지가 너무 덧입혀져 있어요 교회 그러면 벌써 막 하늘로 치솟는 십자가 막 이런 게 떠오르시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예수님 때 제자를 많이 키우라는 건요 곳곳에 가서 이 문화를 전파하라는 거죠 스승과 함께 도 닦는 문화 니들이 먼저 모범이 돼서 제자들한테 스승이 되라고 한 거죠 제자를 키우라고 한 거니까 내가 너희들 양성했듯이 세계 땅 끝까지 가서 제자들을 양성하라는 거죠 같이 살면서 지내면서 도를 닦으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늘 하나님과 일치해 가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늘 자각해 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구현해라 그렇게 그냥 살아라 그게 마태복음요 그게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서 삼위일체의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이죠 아버지와 자신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거는요 세상 끝날이면 심판의 날을 유대인들은 기다립니다 심판의 날에 인자가 와서 심판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오겠다고 약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를 못 한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요 심판의 날에 내가 와서 전 지구적으로 지상천국이 건설되는 걸 도와주겠다는 건 약속은 당연히 유대인들이라면 바랄만한 약속이라 해 준 거고 예수님이 지금 진지하게 마지막 가르침으로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땅 끝까지 전 세계에 가서 학당을 열고 도를 전수하라는 겁니다 심판의 그날까지 열심히 도를 전수하고 있어라 그래서 지금 이 말 가지고 전 세계 모든 곳에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교회가 학당 역할을 하는가 이걸 봐야 되고 첫째 지금 교회가 올바른 학당의 역할을 하나 누가 이 부분부터 들으시면 교회가 홍익학당의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학당은 지금 도가 전수되는 곳입니다 자유롭게 어떤 불필요한 건의 없이 진짜 진지하게 도가 탐색되고 스승이 문제가 있으면 제자가 바로 지적할 수 있는 문화예요 선생님 이건 잘못된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탈모드 정신입니다 벌써 유대인들만 가지고 얘기해도 예수님 때 당연하게 그런 전통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짓눌려가지고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데가 아니고요 스승의 삶 속에서 배우는 그런 학당이 전 세계에 퍼져서 그게 심판의 날 전에 전 세계에 퍼지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뭐냐 심판 기다리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심판의 날에 올 것도 내가 약속하는데 그대들이 해야 될 리는 내가 그대들에게 성령을 주었듯이 땅끝까지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성령을 주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여라 이겁니다 제자를 양성하라는 건요 본을 보여라예요 너부터 그렇게 살아라예요 학당에서 멘토가 되시려면 본을 보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멘토 좀 아니던데 이러실 수도 있죠 지금 다 우리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못난 중생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며칠 전에 중생 선언도 더 새롭게 하고 그랬는데 난 중생이다 막 이런 전 탐진치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 침팬치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래서 중생성과 싸우지는 마세요 탐진치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에요 탐진치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탐진치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죠 그냥 눈 떴더니 있던 거잖아요 하늘한테 받은 거잖아요 이건 부끄러워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걸 내가 잘 못 쓰는 거 이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잘 못 쓰는다 잘 쓰냐는 어디 나와요 결국 성령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냐지 이 탐진치를 탓해봤자 탐진치는 답이 없습니다 탐진치한테 너 탐진치 잘했어야지 탐진치가 그래 그때 내가 좀 더 땡겼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탐진치가 그때 땡기지 못한 게 지금도 뿐이다 이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탐진치끼리 얘기해서 대화가 없다고요 답이 없다고요 대화될 게 없고 답이 나올 일이 없고 그러니까 탐진치를 꾸짖어서 자책에서 나올 일이 없으니까 탐진치는 온전히 긍정하시라 탐진치 타박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제가 멘토로서 권해드리는 삶의 방식이에요 제가 사는 대로 말해야지 제가 안 사는 방식을 권하면 안 돼요 왜냐 바로 티나요 근데 제가 사는 대로 말을 해야지 티가 안 나죠 저거 이상한데? 그런데 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렇게 산다고 했었지 제 탐진치가 있는데? 근데 탐진치가 있다고 했었지 그러면 제가 면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 얘기해 놓는 거예요 저는 있습니다 혹시 없다고 상상하시면 안 되고 없앨 거라고 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탐진치 없애겠다고 되게 노력하는 탐진치 가득한 고등 침팬치가 되고 맙니다 탐진치 없애겠다는 게요 고등 침팬치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탐진치예요 최고의 망상이죠 어리석 원숭이가 자기가 원숭이가 아닐 수 있다고 믿는 게 최고의 망상이고 최고의 탐욕이고 그럼 제일 열받으실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 탐욕을 품을수록 더 안 돼요 인류가 그동안 힘들게 사신 거는 잘못된 멘토들을 만나가지고 탐진치랑 싸우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성과 싸우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깨지 않으면 노답입니다 인류는 답이 안 나와요 백날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데 탐진치 없애겠다는 많은 분들 장담하건데 그러다 돌아가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죽기 전에 아 어디서 문제가 있었던 거지 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장담해요 그런 소리 하시다 돌아가실 거예요 탐진치를 없애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없애야 된다고 막 주장하다 돌아가실 거예요 100% 이건 확실합니다 부처님은 탐진치 없었잖아요 아니요 식탐 있으셔서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왜냐 중생이 탐진치를 없앨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탐욕이에요 제가 다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탐욕이에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봐 뻗은 거예요 제가 사실 지금은 되게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려고 뻗은 거예요 숨을 왜 쉬세요? 숨도 지금 왜 쉬고 계신데 탐욕입니다 탐욕 그렇죠? 더 들이마셔야 된다는 것도 탐욕입니다 깎아바니까 더 마시고 마시면 또 뱉어야 되니까 뱉고 죽이 지겹죠 일상이 이래요 지그지그한 탐진치 하면서 숨 들으시고 다른 길은 없나 안 쉬고 사는 법은 없나 이게 또 탐욕이에요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탐욕이죠 탐욕이 또 어리석음을 가져옵니다 더 어리석어져요 숨을 한번 멈춰볼까? 지금 그러고 다니면 미세먼지만 더 먹죠 숨을 안 쉬고 다니면 되지 않나? 미세먼지가 아무리 많아도 그랬다 한 번에 훅 들이키실 거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폭식을 부르는 거죠 이게 다 어리석은 중생의 노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자고요 여러분 탐진치 덩어리입니다 저도 탐진치 덩어리예요 탐진치랑 싸우지 말기 탐진치 원망하지 않기 탐진치를 갖고 있는 이 중생성에 대해서 자부하기 우주가 여러분한테 선물로 준 게 탐진치예요 누리세요 잘못 왔구나 싶지 않으세요? 도탁으로 왔더니 탐진치 누리세요 조금 더 억압하지 마세요 억압해서 될 일이면 인류는요 진즉 이미 다 천국에 살고 있었어야 돼요 저보다 억압의 달인들이 이 우주에 너무 많았어요 지구에 진짜 많았어요 아무도 성공 못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애고를 억압한다는 것은 누가 억압하는데요? 애고가요 결국 누가 승리해요? 애고가요 억압을 해도 애고가 승리해요 어차피 될 판이 아니에요 애고가 애고를 어떻게 끝까지 억압합니까? 내가 숨을 안 쉬어서 죽어야지 이런 건 똑같죠 자기가 숨을 안 쉬어서 죽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닌 도인들 중에 그랬다는 분도 계십니다만 거친 비유입니다 이게 애고도로 애고를 어떻게 해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서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마시고 진정한 학당이라면 이런 실전 팁이 공유해야 됩니다 가식적인 거 안 돼요 가식 부리니까 예수님이 다 공박하신 게 뭐예요? 기존 학당들을 왜 까셨죠? 다 가식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라삐들이라는 존재들까지도 다 가식에 쩔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 말만 들으면 엄청 도가 전수되고 있는 것 같았죠? 애세스님이 가봤더니 그 라삐들마저도 다 가식 스승이 가식 부리고 제자가 가식 배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까버린 겁니다 신랄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늘나라 못 가 솔직해져 저는 죄 없습니다 여성을 보고 나는 여성과 평생 라삐로서 여성을 멀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기 싫으니까 야, 네 속으로 계속 야한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딱 걸렸죠 라삐가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속으로 또 야한 생각하면 그것도 이미 죄 짓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쉽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 그럼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셨구나 나 아니에요 그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게 죄라고 했지 다른 데서 선하니요 나도 죄인이다 그러셨잖아요 나도 선하지 않다 아시겠죠 예수님마저 인정한 중생성을 왜 여러분이 없애려고 하세요 예수님 인정 안 하세요 선하니요 하나님 빼고 선한 사람은 없다 선한 존재가 없다 잘 아세요 다른 중생에 비해 선하다는 거지 선하니요 이 말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못 받겠다 왜 나도 탐진치가 있으니까 왜 인간이니까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니까 탐진치가 있죠 그래서 탐진치 가지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당에 오시면 실전 팁 이거 두 가지만 하셔도 여러분 도인 되실 수 있어요 첫째 참나 놓쳤다고 말하지 않기 참나 놓쳤다고 말하지 않기 참나 놓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참나 놓친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한테 더 집중하라는 얘기죠 참나한테 더 집중하라는 얘기니까 참나 놓쳤다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몰라 하세요 슬쩍 몰라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아무래도 참나 놓친 것 같아요 동네방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참나 잡으시라고 아버지하고 다시 빨리 아버지 발목이라도 붙잡으시면 아버지 만나면 기분 좋아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때 시야도 넓어집니다 그럼 탐진치가 알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알아서 힘이 약해져요 작용을 못해요 그 기간 동안 뭐가 작용해요 탐진치 대신에 탐욕 대신에 자비가 분노 대신에 평안이 어리석음 대신에 지혜가 감돌아요 내 마음에 자꾸 내 마음을 탐진치에서 이렇게 육바람일의 마음을 양심의 마음으로 슬쩍슬쩍 돌려놓는 거예요 탐진치를 타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올립니다 탐진치를 타박하고 있는 동안 나는 더 어리석어져요 나는 더 탐진치에 빠져요 할 짓이 아닌 거예요 탐진치 있다는 걸로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셔도 안 돼요 난 원래 탐진치 있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아버지 전 제가 이렇게 탐진치 덩어리입니다 근데 아버지 탓도 있는 거 아시죠 이거 탐진치 아버지가 준 거잖아요 잘 쓸 수 있게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뿐이지 탐진치 있는 걸로 타박하지 말자고요 자책하지도 말자고요 결국 하나님 원망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거 잘 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자비의 마음을 주세요 이것만 자꾸 기도하시면 돼요 몰라하고 몰라하고 지혜와 사랑을 자꾸 추구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쩍 슬쩍이요 왜 슬쩍이라고 하냐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참나 놓친 거 같아요 그러면 슬쩍 마음을 어디로 돌려놔요 몰라 괜찮아 이렇게 해버려요 탐진치 때문에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슬쩍 돌려요 몰라 하면서 아버지 자명한 길로 절 인도해 주세요 하고 자명한 쪽으로 계속 가버려요 탐진치 가지고 자책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나라도 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게 자명한 거고 과거에 잘못 반복 안 하는 게 자명한 거고 더 자명한 쪽으로 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탐진치 가지고 자책할 시간도 아깝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가 어디서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서 도를 배우면요 다들 더 자책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저 불행이에요 왜 불행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행복해지세요 집에 가서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하고 자책합니다 불행도 스트레스인데 왜 나는 불행을 자꾸 나에게 허락하는 걸까 하고 또 자책하고 왜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 걸까 하고 또 자책하고 그래서 되면요 인류 문제는 예전에 끝났죠 인류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나요 나중에 더 큰 자책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나중에 잘못된 방식을 쓰면 나중에 이게 사책 끌어다 쓴 거랑 똑같아요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중에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듯이 이제 문제가 더 커지 최초의 문제는 별게 아니었어요 그거 땜빵 하려다가 여러분 땜빵 하려고 도타 끌어갔다가 오히려 엄청난 문제를 안 씁니다 그분들도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제 삶의 문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이비 교회에서는 더 큰 시련을 줘서 애초에 들고 왔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애초에 여기 왜 왔는지는 이제 나 어떡하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죠 왜 그렇게 될까요 이건 딱 공식대로 되는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공식대로 돼 지금 기본 공식부터 삶의 기본 공식부터 딱 다시 점검하세요 탐진치 욕심 있는 거 남한테 분노하고 남한테 시기질투심 있는 거 어리석은 마음 있는 거 이런 거 자책하지 마세요 누리세요 여러분은 누릴 특권을 가지신 거예요 이 우주에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마음대로 치기질투하고 탐진치 부릴 수 있는 특권이 인류에게만 허락된 거 아닙니까 이 밑에 동물들은요 부러워도 못해요 고뇌를 하고 싶어도 동물들이 머리가 딸려서 더 고뇌하기 힘들어집니다 막 고뇌하다가도 가요 그냥 잊어버리고 또 살아요 인간은 또 그거 부럽다고 하죠 니네 고뇌가 없구나 근데 고뇌가 많다는 것도 인간의 특권입니다 즉 누리세요 인간이니까 고뇌도 많이 하고 탐진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그런 경험은 그런 경험은 여러분한테만 허락된 거니까 누리세요 단 계속 거기 계신 건 좀 어리석지 않나요? 답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올바른 답만 알면 다른 삶이 펼쳐질 것도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탐진치랑 싸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몰라와 자명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세요 자꾸 자꾸 옮겨가세요 타박하고 있는 동안에는 진보가 없습니다 맨 자책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자책하는 게 습관이 돼서 되게 자책을 잘 하시게 될 거예요 자책의 전문가 108비에 바로 하면서 참회하고 오늘 참회 안 하니까 뭔가 찜찜 찜찜하다 내일 또 참회해야지 계속 이렇게 참회하는 삶을 사실 거예요 참회를 왜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짓을 안 하려고 참회해 본 뜻은 오늘 했던 짓이 이상해서 내일부터 안 해야지인데 참회를 계속 하고 계신 건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너 지금 참회 즐기지 이런 상황 아닌가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불안에 빠지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건져내려고 해도 불안이 좋으신 거예요 그 상황이 익숙해지셨어요 불안하지 않은 상황이 싫어서 불안해져야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삶에 갑자기 불안이 없어지면 불안해요 왜 내 삶이 이러지 않았는데 왜 오늘 불안할 게 없지? 그래서 자기가 불안으로 돌아간 뒤에야 만족합니다 그렇지 이게 내 인생이지 그러니까 되게 불행한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불행하게 판단하고 내 인생에 불행이 와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불행이 안 오면 섭섭해요 하늘이 날 버렸나? 불행이 늘어왔는데 오늘 안 와요 그러면 아버지가 날 버렸나? 불행이 오면 안심합니다 그렇지 이래야 내 인생이지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하기만 해도 수행입니다 어제까지 그러셔도 괜찮아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라고 돼 있잖아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몰라 괜찮아 하시고 자 여기서 자명해지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몰라 괜찮아 해서 너무 평안해요 평안만 하지 마시고 홍범 14절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이 중에 이거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일체는 참나의 신비다 여러분 점점까지 막 탄식하고 막 지옥고에 헤매고 참나 잊어버리고 미친 짓 하고 다닐다고 치죠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날 짓을 했어요 내가 그랬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다가 일단 벌떡 일어났다고 하죠 이불 몇 번 차고 일어났다고 쳐요 뭐 하실 거예요? 자다가 지금 일어났는데 몰라 괜찮아 하시고 자명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었다 일어날 일이었다 제가 주로 쓰는 법입니다 모든 일은 아무튼 과거 사는 모든 일은 일어날 운명이었다 그럼 내가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죠 안 그러면 계속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해야 되잖아요 근데 후회해봤자 어차피 지금 탐진치만 심화되기 때문에 후회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는 운명이었다 그 다음에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다 지금 참나 상태라면 이 말이 주는 위안이 엄청날 겁니다 아침에 그 아주 그 망나니 짓 한 것 또한 참나의 작용이다 경험 잘했다 망나니 짓 경험해봤다 이제 어디 가서 망나니가 뭐라고 하면 내가 잘 알 것 같다 내가 해봤다 근데 그것 또한 참나의 작용이라고 나는 그걸 소화해냈다 여기까지 오시면 살만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뭘 하면 돼요? 자명한 생각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냥 자명하게 살면 돼요 좀 전에 자빠졌다 일어났으면 그냥 일어나서 걸으면 되는데 자빠졌다 일어났는데 못 가러 가는 거예요 앞으로 자빠졌던 충격이 헤어나질 못해요 거기에서 근데 어쩌다 자빠졌지? 어쩌다 자빠졌지? 가시면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빠지고 뭐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또한 좋은 경험이었고 참나의 작용이었다 거기서 경험에서 나는 지혜를 배웠다 뭐 달콤한 경험이었다가 아니라 그 경험에서 내가 지혜를 배웠으니 좋은 경험이었다 내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를 만들고 있다 나는 앞으로 아주 자명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그냥 사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렇게 사는 요령을요 원래 스승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글로만 배우잖아요 스승이 써놓은 아름다운 말 또 강의로만 아름다운 설법만 듣고 본인이 또 자책하게 된다니까요 왜 제가 직접 저도 좀 만나서 좀 놀고 해보시라고 하냐면요 만나서 놀면 여러분이 너무 과하게 스스로에게 뭔가 이렇게 구속하고 있던 게 이제 아 유농식도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안 되는 건 저 사람도 안 됐구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지혜입니다 왜냐 안 그랬으면 여러분 혼자 계속 유농식은 이럴 때 잘했을 텐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 안 되는 건 저도 안 돼요 다 잘 됐으면 왜 제가 이러고 살겠어요 잊어버리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보고 연구하는 데 달인이지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걸 충족시켜 줄 뭐도 없고 그렇게 뭐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렇게 부럽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우러 오셨다면 저도 같이 저도 지도해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제가 얻은 이 재밌는 걸 공유하고 싶고 여러분은 그게 또 배우고 싶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놀면 너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런 놀미 재미있어지고 유희산매가 돼서 여러분 도에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도 잘 배워 가셔야 되잖아요 저도 잘 전수해야겠지만 저도 또 여러분한테 엄청 배우거든요 같이 이렇게 놀다 보면요 기가 막힌 관점은 또 여러분이 저보다 또 어떤 잘하는 덕목들이 다 있으세요 분명히 이 중에 분명히 저보다 육바라밀 중에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 보면서 아 저렇게 하시는 분도 있구나 나도 그 부분을 또 배우는 거죠 서로 이런 진리가 전수되는 장이 도량입니다 그래서 도가 전수된다고 도량이에요 도량 하나 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좋은 도량 하나 열기가 왜냐하면 거기 모인 분들이 진짜 더 굳으려야 돼요 진짜 안 좋은데 이게 장사가 돈이 된다고 해서 이런 단체 연 사람도 있어요 재미가 없죠 사실은 재미없는데 해야 되니까 서로 도가 전수가 되겠으니까 여기 와서 보시면 쟤 진짜 좋아하는구나 아실 수 있겠죠 저도 또 여러분 보면 느끼는 거죠 이분들은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런 분들하고는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해요 진짜 나랑 이런 진리를 통해 만난 사귐을 가진 그 친구들은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평생 함께 갈 거 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읽으셔도 너무 공감되는 내용들이 그 소크라테스 회상록인가에 다 그 구절이요 요즘 사람이 쓴 것처럼 생생해요 이야기가 왜 그러냐 도를 연구했던 분이라 그런가 도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사셨던 분들 이야기라 자 보세요 2000년 전 덕후의 글을 2000년 후에 덕후가 봐도 재밌어요 그땐 이렇게 했구나 하고 그 맛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덕후들이 되시기를 도를 즐기시기를 아무튼 도와드릴게요 근데 봤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또 가셔야죠 도 있는 곳으로 가세요 왜냐면 항상 몰라 자명 몰라 자명 몰라 한 다음에 자명한 곳으로 움직이기 몸을 그쪽으로 가게 하기 자 참나 없다는 말 하지 않고 몰라 하기 탐진치에 허우적거릴 때 탐진치 자체 가지 말고 슬쩍 자명한 곳에 가 있기 자명한 생각하고 자명한 말하고 자명한 행동 하기죠 그냥 자명한 걸 함는 게 답이지 탐진치를 타박하는 게 답이 아니다 참나 놓쳤다고 떠드는 게 답이 아니라 참나를 놓쳤으면 슬며시 붙잡으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그 참나가 그 참나예요 오늘 만난 참나가 내일 만난 참나예요 만 년 뒤에 누가 만나도 이 참나지 다른 참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제 놓쳤다고 그렇게 떠들 일이 아니라고 오늘 하루 종일 놓쳐도 괜찮아요 참나는 시공을 초월한 자리라 참나가 어디 가는 물건도 아니고 내가 놓쳤다고 참나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고가 호들감만 안 떨면 되는 거예요 늘 참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사실 참나를 하루 종일 놓쳤더라도 내가 자기 전에 1초라도 참나를 만나면 참나랑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참나는 시공이 없는 자리라 놓치고 뭐 잡고 한 새도 없는 거예요 참나 차원에서는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참나를 지금 이 순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참나 안에서 자명한 생각 자명한 말 자명한 행동 하고 있으면 돼요 점점까지 내가 막 지금 자명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점점까지 아주 쓰레기였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고 계세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자명하게 되시는 게 중요해요 저 양반 내가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게 자명이에요 자명한 사람인 거죠 지금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몰라 하고 지금 일체를 참나의 장으로 껴안고 자명한 쪽으로 몸을 두는 거 이런 게 실전 팁이고 이런 것만 전수되면 우리 학당은 성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